제가 한번 키디빅 네일을 해봤는데요. 여기 이 코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참고로 팁이 6.5cm예요. 일반 팁들과는 조금은 다른 팁들이고요. 손톱으로 빼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. 빼보겠습니다. 불 나는 거 아니에요? 거기를 접는다고요? 불 나는 거 저 무서워요?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감전될 것 같아가지고 네 거기 접으면 될 것 같아요. 자 가능하다는 점 이렇게 연장을 해도 가능합니다. 너무 무서워요. 핸드폰 빼기 제부터 투 어머 핸드폰 빼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. 이렇게 빼는 방법이 있어요. 이렇게 빼는 방법이 있어요. 이렇게 해서 땅콩 땅콩 안녕하세요. 저희는 루카노스입니다라고 추볼까요? 아 이게 오! 우유로 잘 되는데 손톱 말고 요 부분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. 나 생각보다 되게 잘 쳐져요. 하잖아 내가 약간 이게 스... 스카앗 스카앗 이거 뭐라고 하죠? 스.. 스카 스카 스타카토 스타카토로 쳐져요 이게 아 그래요? 네 이렇게 치면 정말 느리게 답장되니까요 통화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저는 여기 루카나스 구독자로 하면 사랑합니다라고 쓰고 싶었는데 4까지만 가능하세요? 아 끝까지 힘들어 이거 핸드폰을 근데 의외로 하기 좀 수월해요 이렇게 하는 건 좀 힘들고요 제가 이제 손톱으로 타자를 쳐보도록 할게요 타자를요? 네 타이핑이 가능한가요? 아 가능은 한데 살짝 떠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해야지 오 잘 된다 이게 잘 된다 제가 한번 독수리 타자에서 벗어나볼게요 아 회디님 진짜 무서워요 아 그래요? 저 되게 지금 재밌거든요 어머어머어머 진짜 독수리 타자래요 아 그럼 손톱마저 약간 독수리 같지 않나요? 아 정말 되게 엣지 있는 터치였어요 이렇게 하면 살짝 멎었잖아요 나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손톱 부러질거 같은데 아 손톱 부러질거 같은데 어 손톱 부러질거 같은데 아 손톱 부러질거 같은데 아 손톱 부러질거 같은데 오 생각이소 제가 내 1층을 갈거라서요 1층 1층 여기 또 빨리 닦기기 위해서 어 어 어머머어머어머어머 왜 숨기세요? 아 왜 부러워요 왜 부끄러우시죠 왜 부끄러우시죠? 당당해지세요 네 마그라데이 생활 아 무서워 이렇게 하면 터치면 안 돼요 손바닥으로 하시네요 네 샷은 어떤 걸로 해야 될까요? 저 그냥 원샷이요 오 잘 누르시네요 아 이거 좀 쉬운데요? 아 이거 저기 많이 줄 수 있어요?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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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드 어떻게 꺼내실 거예요? 잠시만요 신규 학교대 두 번째 자리 있어요 두 번째 오 쟤 이거 어떻게 꺼내지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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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이 컷 아니에요 어? 이 컷? 하하하하 하하 엘지 이렇게 꺼보시고 네 네 어머어머어머 어머어머어머 오 잘 나오시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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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우편함이 우편이였는데 그러네요 저의 이렇게 엣지게 아 그렇게 진짜 엣지가 장난 아니네요 12층 네 우와 어머 머쓱 손톱이 방금 까다로운 거 같은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 놓았어